정비만 먼저 들어가서 크레이트 게임을 해야 됩니다. 들어갔어요. 이제 크레이트 안에 내가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오늘 열어놨어요. 지금 크레이트 안에 가치가 아직 형성되지 않아서 아마 들어가진 않고 오늘 열었는데도 안들어가죠. 기다려줍니다. 스크레이트 안에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엄청 가치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될거에요. 들어갔어요.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들어가보자. 뭔가 냄새가 나. 들어가자. 그렇지. 살짝 닫아서 앰을 닫아주고 이제 다른 가치를 찔러 넣어주는 겁니다. 가치는 햄입니다. 햄을 찔러 넣어줄겁니다. 이렇게 해서 에크레이트 안으로 밖에서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쉘핑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가치를 찔러 넣으세요. 위안으로 시원하도록 켄 erek 구멍 타이틀 타이틀 도저히 타이틀 타이틀 이 마을 찌 껍 아뇜 아뇜 처음 네 등 어깨나 가면은 옳지 예스 그떡 황금머리 여기를 찾아봤기 때문에 예스 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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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거 아닌데 내가 원하는 행동은 ja 어떻게 될까 생각해 하우스 하우스 예스 그떡 aj